월드 인데 김철씨 못지않은 대단한 친구들을 둔 스타가 있습니다. 월드 스타 B. 감독 박할린씨와는 스승과 제자 사이고요. 트랜스포러 감독 마이클 베이와 연인이 있습니다. 할리우드 배우 겸 가수죠 타이레스와 연락하는 사이입니다. 대단하죠? 네. 요즘은 함부로 벗을 수 없는 기본인 것 같아요. 이제 복근. 기본 옵션상 연기자와 가수의 기본 옵션상인 것 같아요. 제가 진짜로 내가 죽기 전에 저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죽고 싶다라는 모음은 B 선배님 닌자어세신 할 때. 김현중씨 가능하시겠어요? 서른 살 되기 전에 한번쯤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. 음 서른 살 되기 전에 한번쯤? 네. 기대해주세요.